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이론 설명과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할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디 알고리즘은 탐욕법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디라는 영단어 자체가 탐욕적인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로는 탐욕법이라고 번역되곤 합니다. 이러한 그리디 알고리즘은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당장 좋은 것만 고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은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데요. 사실 나중에 배우게 될 크루스카어 알고리즘이나 다익스트라 최단경로와 같이 잘 알려진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리디 알고리즘이 출제가 되면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떠올릴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리도록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그리디의 법은 정당성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반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디 알고리즘은 탐욕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지금 당장 좋은 것만 고르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을 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시 문제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그래프 그 중에서도 트리가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 루트 노드인 5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다른 노드로 반복적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거쳐가는 노드값의 합을 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 게 최적의 해를 보장하는지 알 수 있죠. 애초에 노드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사실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5, 7, 9 이 순서대로 이동하게 되면 노드값의 합이 21로 가장 큰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로 갔다가 8로 갔다가 1로 가는 경우 14밖에 얻지 못하는데 이렇게 5로 갔다가 7로 갔다가 9로 가는 경우가 가장 큰 값을 얻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가장 거쳐가는 노드값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를 찾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때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매 상황에서 즉 현재 위치에서 가장 큰 값만 선택하는 방법을 반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 노드인 루트 노드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인접한 노드는 7, 10 그리고 8입니다. 이제 이 경우 단순히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이 10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마찬가지로 10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 4와 3 중에서 더 큰 값을 가지는 4로 이동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5, 10, 4를 더해서 총 19만큼 합을 얻을 수 있으며 최적의 해인 21보다는 낮은 값임을 알 수 있겠죠.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처럼 단순히 매 상황에서 가장 큰 값만 고르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예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디 알고리즘은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써도 충분히 최적의 해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최적의 해를 얻을 수 있을 때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코딩 테스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출력값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출제자가 정해놓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탐욕법으로 얻은 해가 최적의 해가 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리디 알고리즘을 이용해도 이처럼 최적의 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문제가 풀리도록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흔히 코딩 테스트 문제 중에서 그리디 알고리즘, 다른 말로 탐욕법이라고 분류가 되는 문제들은 탐욕법으로 얻은 해가 최적의 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대표적인 그리디 알고리즘 문제로 거스름돈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거스름돈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점원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카운터에는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0원, 100원, 50원,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이 무한히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손님에게 거슬러줘야 할 돈이 N1일 때 거슬러주게 되는 동전의 최소 개수를 구하는 게 거스름돈 문제입니다. 단 이 거슬러줘야 할 돈 N은 항상 10의 배수라서 거슬러주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거스름돈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거스름돈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문제 예시로써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적의 해를 빠르게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화폐 단위부터 돈을 거슬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N1을 거슬러줘야 할 때 가장 먼저 500원으로 거슬러줄 수 있을 만큼 거슬러주고 이후에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을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각각의 동전에 대해서 거슬러줄 수 있을 만큼 거슬러주면 됩니다. 자 한번 거슬러줘야 할 돈이 1260원일 때를 예시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점원이 무한히 많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단 원래대로라면 이 점원이 500원, 100원, 50원, 10원짜리 동전을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일단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거슬러줘야 하는 동전의 개수만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손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이제 1260원 이게 0원이 될 때까지 500원짜리부터 거슬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500원에 대해서 거슬러주게 되면 500원짜리 두 개를 거슬러줄 수 있겠죠. 이제 이어서 100원짜리 또한 거슬러주고 그리고 50원짜리 또한 거슬러주고 남은 10원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10원짜리로 거슬러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총 6개의 동전으로 1260원을 거슬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히 가장 큰 화폐부터 거슬러주는 것으로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정당성 분석이 중요한데요. 자 가장 큰 화폐 단위부터 돈을 거슬러주는 것이 최적의 해를 보장하는 이유는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서 큰 단위가 항상 작은 단위의 배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작은 단위의 동전들을 종합해 다른 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800원을 거슬러줘야 하는데 화폐 단위가 500원, 400원, 100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3개를 거슬러주게 돼서 총 4개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최적의 해는 400원짜리 2개를 거슬러주는 2개가 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큰 단위가 작은 단위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적의 해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500원짜리가 400원짜리의 배수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드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이처럼 문제풀이를 위한 최소한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제 이것이 정당한지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10원짜리만 이용해서 다 거슬러준다. 아니면 랜덤으로 그냥 한 개씩 뽑아서 거슬러준다. 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거슬러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내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직관적으로 그냥 가장 큰 단위부터 거슬러주게 되면 최소한의 개수로 거스름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도 최적의 해를 항상 보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본 문제의 예시에서는 500원, 100원, 50원, 10원 형태로 항상 큰 단위가 작은 단위의 동전들의 배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큰 단위부터 거슬러주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떠올릴 수 있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거슬러줘야 할 돈 N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큰 단위화폐부터 작은 단위화폐를 이렇게 리스트에 담아줍니다. 이제 각각의 동전을 확인하면서 이 카운트 즉 결과값에다가 이 N을 코인으로 나눈 몫을 담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돈을 현재의 동전으로 최대한 많이 거슬러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거스름돈의 개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후에 남은 돈은 이 코인보다 즉 해당 화폐 단위보다 더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N을 코인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이렇게 N이 1260원일 때 500원으로 거슬러주게 되면 두 번만큼 거슬러줄 수 있게 되고 거슬러준 다음에 260원이 남는 겁니다. 다시 마찬가지로 260원을 이번엔 100원짜리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00원짜리로 두 개 나눠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260을 200으로 나눈 나머지인 60이 남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전체 몇 개의 동전으로 거슬러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거스름돈 문제의 풀이 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알고리즘은 화폐의 종류가 K라고 할 때 소스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O의 K입니다. 즉 화폐의 종류만큼만 반복을 수행하면 답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이 반복문은 화폐의 종류만큼 반복이 수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스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화폐의 개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금액 자체와는 무관하며 동전의 총 종류에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이어서 본 책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제공하고 파이썬 문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책에서 다루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C++과 Java 소스 코드 또한 GitHub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C++과 Java 코드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면 문제마다 간단하게라도 넣고자 하는데요. C++ 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C++에서는 표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기 위한 헤더 파일 추가 구문을 넣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정수형 변수로 이 n의 값에 1260을 넣어주고요. 이 카운트 값은 즉 결과 값은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합니다. 기본적으로 C++에서는 이렇게 전역변수로 초기화된 값은 자동으로 0이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어서 전체의 동전의 종류를 차례대로 명시를 해주는데요. 배열에다가 500, 150, 10 총 4개의 값을 차례대로 담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반복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매번 현재의 그 동전을 확인한 다음에 남아있는 돈을 현재의 동전으로 남은 몫을 이 프로그램 결과 값에 더해줍니다. 해당 동전에 대해서 거슬러주는 게 끝나면 남은 금액 또한 해당 동전으로 나눈 나머지 값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금액을 줄여줍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화폐의 단위 개수만큼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슬러줘야 되는 최소 동전의 개수가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바 소스 코드를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C++에서의 코드와 동일한 로직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풀이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자바 소스 코드를 제출할 때는 이 클래스 명을 메인이라고 설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슬러줘야 할 돈 그리고 거슬름돈의 개수 이어서 화폐 단위들 차례대로 변수 값을 초기화해주고 거슬러주는 걸 진행한 뒤에 그 결과 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리디 알고리즘의 개요와 대표적인 문제인 거슬름돈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먼저 풀어볼 문제는 1이 될 때까지란 이름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수 n이 1이 될 때까지 두 개의 과정 중 즉 두 개의 연산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n을 1로 만들고자 합니다. 연산을 확인해 보시면 n에서 1을 빼거나 혹은 n에서 k로 나누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n이 17이고 k가 4라고 했을 때 먼저 이렇게 n에서 1을 빼가지고 n을 16으로 만듭니다. 이외에 이 2번의 과정 n을 k로 나누는 과정을 두 번 수행하면 이 n은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단 3번만 연산을 수행해서 이 n을 이렇게 1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문제는 n과 k가 주어졌을 때 n이 1이 될 때까지 1번 혹은 2번의 과정을 수행해야 하는 최소의 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수행시간 제한은 2초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n은 1 이상 10만 이하의 수고 k는 2 이상 10만 이하의 수라고 합니다. 이때 각각 n과 k는 자연수 형태로 양의 정수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문제의 풀이 아이디어를 각자 고민해 보시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는 n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최대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n이 k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 n을 k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나누어 떨어진다면 그때마다 바로 나누기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주어진 n 값을 저장을 한 다음에 매번 그 변수에 어떤 값이 담겨있든 간에 나눌 수 있다면 나누고 그렇지 않다면 1을 빼는 방식을 반복하면 되겠죠.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가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n의 값을 줄일 때 이 이상의 수로 나누는 작업이 1을 빼는 작업보다 훨씬 빠르게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00이라고 하고 k가 5라고 해볼게요. 이때 5로 나눈다면 한 번에 20이 되겠지만 1을 빼는 경우 n은 99로 얼마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나누는 작업을 수행하는 게 n을 빠르게 줄일 수 있겠죠. 다른 예시로 이렇게 n이 25고 k가 3일 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초기 단계의 n이 25인데 자 지금은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에서 1을 빼서 24로 만듭니다. 24는 k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3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n을 8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n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을 빼서 7로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어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1을 빼서 6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번에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3으로 나누어 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1을 빼주게 되면 총 6번의 연산으로 n이 25이고 k가 3일 때 단 6번의 연산으로 이 n을 1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디어가 정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디어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옵티멀한 솔루션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조건상 k가 항상 이 이상의 수이기 때문에 n이 아무리 큰 수라고 해도 그냥 k로 계속해서 나누기만 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n과 k에 대해서 항상 k로 나누는 것이 1을 빼는 것보다 빠르게 n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최저계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n은 항상 k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n이 양의 정수라는 가정하에 n을 그냥 1씩 뺀다면 언젠가는 n이 1로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n이 항상 1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자명합니다. 자 이어서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입력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입력받은 문자율을 공백 기준으로 나눈 뒤에 맵함수를 이용해서 각각 인트형 즉 정수로 바꾼 뒤에 n과 k에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해서 n을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테크닉이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겟이란 변수에다가 n을 k로 나눈 몫에다가 다시 k를 곱한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만약에 n이 k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k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어떤 건지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n에서 1을 빼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이 타겟이라는 값까지 만들 수가 있고 이 타겟이라는 값은 k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구한 뒤에 이어서 이 result라는 변수는 우리가 총 연산을 수행하는 횟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을 빼는 연산을 몇 번 수행할지 한 번에 계산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을 빼는 연산 횟수를 한 번에 더해주고 이제 n이 타겟이 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 결과적으로 n이 k보다 작다면 이 반복문을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n을 k로 나눌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k로 나누는 연산 한 번 수행하기 때문에 result에다가 1을 더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이 k보다 작아졌을 때 탈출하게 되고 우리는 이제 n이 1보다 크다면 1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남은 수에 대해서 1씩 빼는 연산을 이렇게 한 번에 또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이 n과 k가 10만 이하의 정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그냥 매번 n을 확인해서 n이 k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눠주고 그렇지 않다면 1을 빼주고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작성해주게 되면 이 반복문이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바로 n이 k로 나누어지는 연산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반복 횟수에 따라서 기하급수적으로 n이 빠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시간 복잡도가 로그 시간 복잡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이유는 일종의 우리의 코드가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테크닉을 가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n과 k가 100억, 1000억이 넘어가는 매우 큰 수라고 하더라도 로그 시간 복잡도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러한 테크닉이 가미된 소스 코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로도 마찬가지의 로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n과 k를 차례대로 입력을 받아주고요. 이어서 y문을 통해서 n이 k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될 때까지 1씩 뺄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n이 k의 배수가 되었을 때 k로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복문을 탈출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n의 1이 될 수 있을 때까지 1번 연산을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만 c++ 형식으로 작성이 되었고 실질적인 로직은 완전히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바 코드는 어떨까요? 자 자바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백을 기준으로 먼저 n과 k를 정수형 데이터로 입력을 받아서 초기화를 해주고요. 이어서 동일한 로직을 반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1이 될 때까지 문제의 정답 코드를 확인해 보았고 실제 문제 풀이 코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풀어볼 문제는 곱하기 혹은 더하기 문제입니다. 바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각 자리가 숫자로만 이루어진 문자열 s가 주어졌을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하나씩 모든 숫자를 확인하며 곱하기 혹은 더하기 연산자를 넣어서 결과적으로 최대한 큰 수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왼쪽부터 차례대로 연산자를 끼워 넣으면서 바로바로 연산이 수행된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대수학에서의 사측 연산 우선순위와 다르게 모든 연산은 항상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02984라는 문자열이 들어왔을 때 먼저 더하고 그 다음에 곱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18이 되겠죠. 이어서 8을 곱하면 144가 될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4를 곱해서 576이 될 때가 가장 큰 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수는 항상 20억 이하의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입력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제 이렇게 입력이 주어지는 이유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정수 데이터를 위해 기본 인트형을 사용할 경우 약 21억 정도까지 값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이렇게 문제에서 최대값을 명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숫자가 다 9로 이루어지고 곱하기만 들어간다고 하면 20억보다 더 큰 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도 주어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수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의 범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조건이 없어도 파이썬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테지만 C++, Java와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배려를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수행시간 제한이 1초고 메모리 제한은 128메가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코드까지 작성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바로 이전에 다루었던 문제와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 수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할 때 더하기 연산보다는 이 곱하기 연산이 더 값을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5 더하기 6은 11이지만 5 곱하기 6은 30이죠. 물론 이때도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에 더하는 두 수 중에서 하나라도 0 혹은 1인 경우에는 곱하기 보다는 더하기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0은 1이지만 1 곱하기 0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수 중에서 하나라도 0이거나 1인 경우에는 더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연산을 수행해 나가면서 값을 구해 나갈 때 연산을 수행하는 두 수 중에서 하나라도 1 이하인 경우에는 더하고 두 수가 모두 2 이상인 경우에는 곱하면 정답 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파이썬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숫자로만 구성된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자를 숫자로 변경해서 대입을 해줍니다. 이제 이어서 이 두 번째 숫자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이제 매번 리절트 변수의 값과 새로 확인하는 값 사이에서 연산을 수행합니다. 두 수 중에서 하나라도 1 이하인 경우 즉 0 혹은 1인 경우 곱하기보다는 더하기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곱하기를 수행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이 맞다면 더하기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곱하기를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전형적인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파이썬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C++과 Java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형태로 입력을 받은 뒤에 이제 이 값을 숫자로 바꾸고 싶다면 0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을 빼줌으로써 하나의 문자를 숫자로 바꾼 형태로 리절트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인덱스 1부터 즉 두 번째 숫자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면서 현재 리절트 값과 새로 확인하는 이 넘 값과 매번 비교하면서 두 수 중에서 하나라도 1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기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곱하기를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Java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이 Java 같은 경우는 스트링 내부의 특정 문자에 접근하기 위해서 character at 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과 동일하게 이 0을 문자로 표현한 것의 ASCII 코드 값을 빼줌으로써 해당 첫 번째 문자의 숫자를 리절트에 담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두 수에 대해서 매번 연산을 수행할 때 곱하기를 수행할지 더하기를 수행할지 이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기 혹은 더하기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모험가 길드 문제인데요. 이 문제 또한 바로 설명을 진행할게요. 자 모험가 길드에는 N명의 모험가가 존재하는데요. N명의 모험가는 각각 공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N명의 모험가 중에서 여러 그룹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모험가 그룹을 결성할 때는 공포도가 X인 모험가는 반드시 X명 이상으로 구성한 모험가 그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실제로 그룹이 결성되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최대한 많은 수의 모험가 그룹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만들 수 있는 그룹 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N이 5이고 각 모험가의 공포도는 이렇게 2, 3, 1, 2, 2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그룹에 공포도가 1, 2, 3인 모험가를 한 명씩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는 공포도가 2인 남은 두 명을 넣게 되면 총 두 개의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문제의 조건상에 이렇게 몇 명의 모험가는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되기 때문에 모든 모험가를 특정한 그룹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자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볼게요. 시간 제한은 1초고요. 그리고 메모리 제한은 128매가네요. 자 이렇게 첫째 줄에 모험가 수 N이 주어지고 각 모험가에 대한 공포도 값은 차례대로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코드로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이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오름차순 정렬 이후에 공포도가 낮은 모험가부터 하나씩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정렬을 수행해 볼게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수행한 이후에 자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부터 공포도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룹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확인하면서 현재 그룹에 포함된 모험가의 수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공포도보다 크거나 같다면 바로 그룹을 결성해서 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공포도가 1인 사람 그룹이 바로 결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이 두 번째를 확인하는데 모험가의 수는 한 명이지만 공포도가 2이기 때문에 그룹을 결성할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모험가를 확인했을 때 현재 그룹에 존재하는 사람이 두 명이고 현재 공포도가 이렇게 2이기 때문에 아 이 두 명을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번째 모험가 다섯 번째 모험가는 매번 확인할 때 그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모험가의 수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모험가의 공포도보다 더 작기 때문에 그룹을 결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시에서는 총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공포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의 모험가의 수만 포함해서 그룹을 결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번 파이썬 코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의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된 정수들을 정렬할 수 있도록 하구요. 총 그룹의 수는 이 리절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룹에 포함되는 모험가의 수는 이 카운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카운트 변수는 그룹이 결성될 때마다 다시 0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반복하면 되겠죠. 이제 정렬된 공포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현재 그룹에 해당 모험가를 일단 포함을 시키는 거에요. 이제 현재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모험가의 수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 공포도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룹을 결성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룹이 결성되는 경우 리절트에 1을 추가해서 그룹이 새롭게 결성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다음 그룹을 확인하기 위해 이 카운트 값을 0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에 결과적으로 리절트 값을 출력하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10불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이썬에서 리스트를 사용한다면 이 10불에서는 벡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변수를 입력받은 뒤에 이 벡터에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 오름차순 정렬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씩 원소를 확인하면서 현재 그룹에 포함된 모험가의 수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공포도 이상이라면 그룹을 결성하는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자바에서는 다수의 데이터를 넣기 위한 자료구조로 이 어레이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어레이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이 컬렉션 라이브러리의 솔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레이리스트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간단하게 정렬할 수가 있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로직은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험가 길드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이어서 구현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시뮬레이션과 완전 탐색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현이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어떤 알고리즘과 생각을 소스코드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즉 아무리 알고리즘을 잘 세워도 실제로 코드로 작성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동작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소스코드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다 구현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문제를 구현 유형의 문제라고 부를 때는 대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구현의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구현이 어려운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알고리즘 대회나 코딩 테스트에서 구현 유형의 문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흔히 구현 유형의 문제는 풀이를 떠올리는 것은 쉽지만 소스코드로 옮기기 어려운 문제를 지칭할 때 구현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구현 유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알고리즘은 간단하지만 코드가 지나칠 만큼 길어지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바를 기준으로 해서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도 받아서 구현을 해야 되는 문제가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형과 내장함수만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구현이 많이 어렵지만 특정 언어에서는 구현이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유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해 주세요. 또 실수연산을 다루면서 특정 소수점 자리까지 출력해야 되는 문제도 문법적으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 또한 구현 문제 유형 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문자열을 특정 기준에 따라서 끊어 처리해야 하는 문제 등도 구현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특히 문자열 처리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자열을 처리하는 구현 문제 중에서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1번 혹은 2번에 많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혹은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사용할 때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 또한 우리가 미리 어떤 적절한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법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주 방대한 양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파이썬에서는 이터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모든 순열이나 조합을 찾을 때 매우 간결한 코드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게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현 유형의 문제들은 사실 많은 연습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코드를 작성하고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당연히 다양한 구현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정책을 중점으로 해서 이 구현 유형 의 파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기업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는 2차원 공간 에서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2d 게임을 개발하거나 할 때는 이런 2차원 공간을 행결과 같은 형태로 표현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곤 하는데요. 실제 코딩 테스트 에서도 다양한 시뮬레이션 문제에서 이러한 2차원 공간 가정하는 상황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맵에 한 좌표에 존재하는 캐릭터가 반복적으로 어떤 위치로 이동한다 와 같은 문제 상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 행렬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합니다. 행렬이란 2차원 데이터를 일종의 표와 같은 형태로 쉽게 나타내줄 수 있도록 하는 수학 개념 중 하나인데요. 흔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파이썬에서는 2차원 리스트가 되겠죠. 자 행렬에서는 이렇게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원소가 첫번째 원소고요. 이 세로축을 행이라고 하고 이 가로축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열 위치가 증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할수록 그 행 인덱스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은 완전 탐색 혹은 시뮬레이션 문제를 접할 때 문제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가장 왼쪽 위 위치를 이렇게 0,0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그 일반적인 유클리드 좌표기 에서의 X축과 Y축에 대한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위가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첫번째 원소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한 캐릭터나 어떤 사물 등이 특정 위치에 존재했다가 이제 여기에서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등으로 문제 상황이 정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 벡터가 자주 사용됩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만약에 특정 위치에서 위쪽으로 이동한다고 치면 행 데이터가 1만큼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차원 맵의 형태를 행렬과 동일하게 본다고 했을 때 동북선암은 차례대로 이렇게 각각의 방향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x는 세로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행을 의미하는 거고 y는 가로축 즉 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쪽 같은 경우는 행을 기준으로 가만히 있고 열을 기준으로 해서 1만큼 증가하는 기준으로 해서 1만큼 빼주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쪽은 이렇게 행은 그대로 있고 열만 1만큼 빼준다고 볼 수 있고 이 남쪽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을 1만큼 증가시킨 것과 동일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특정 위치가 x랑 y 좌표로 정해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위치를 확인할 때 이렇게 이렇게 x에다가는 이 dx를 더해 줌으로써 행 방향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열 또한 이렇게 dy를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하좌워 위치를 다 살펴보면서 출력 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러한 로직이 사용됩니다. 물론 현재 코드에서는 동북 서남 순서대로 그 다음 위치가 출력 되겠네요. 자 그러한 각가지 방향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로직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x와 dy는 차례대로 direction x direction y 와 같은 형태로 어떤 방향성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배열 혹은 리스트 와 같은 형태로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대표적인 구현 문제로 상하좌워 문제를 확인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유형으로 이 상하좌워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상하좌워 문제는 이렇게 nxn 크기의 정사각형 공간 위에 여행과 a가 서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은 1x1 크기의 정사각형 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때 가장 왼쪽 위 좌표는 1,1이라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2차원 리스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행렬 혹은 2차원 1,1부터 출발한다고 하면 가장 첫번째 인덱스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1,1을 실제 우리 소스코드 상에서는 0,0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 문제에서는 가장 왼쪽 위가 1,1이고 가장 오른쪽 아래가 n,n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행과 a는 상하좌우로 이동할 수 있으며 맨 처음에는 1,1 즉 를 확인해서 이 여행과를 이동시키면 되는 건데요. 계획서에는 l,r,ud 중에서 하나의 문자가 반복적으로 적혀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left, right, up, down 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행과 a를 계획서에 따라서 이동을 시킬 건데 전체 n과 n 크기의 공간을 벗어나는 움직임은 무시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러한 계획서를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이제 u를 만났으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위쪽으로 가면 공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u는 그냥 무시하고 이어서 이렇게 다운다운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3,4의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3,4를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 제한이 2초고요. 이렇게 메모리 제한은 128m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n은 최대 100이기 때문에 100 바이 100 짜리 2차원 리스트를 만들면 총 만 개만큼 의 위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가 A가 이동할 계획서는 최대 100개 까지 각각의 이동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코드를 작성해보세요. 자 이어서 이 문제의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요구사항대로 충실히 구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련의 명령에 따라서 어떠한 캐릭터와 같은 개체를 차례대로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구현이 중요한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알고리즘 교재나 문제 풀이 사이트에서 문제를 접할 때 이러한 문제 유형을 서로 다르게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구현 유형 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시뮬레이션 혹은 완전 탐색 이라고 적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유형 구현 유형 완전 탐색 유형 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완전 탐색 유형 과 시뮬레이션 유형 구현 유형 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로직을 먼저 파이썬 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위치를 의미하는 x랑 y 변수가 사용되고요. 이제 이렇게 방향 벡터를 위해서 즉 lrud 로 이동하는 그 각각의 방향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dx랑 dy를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동 가능한 문자로 lrud 만 존재하니까 이것들을 각각 리스트에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서에 적혀있는 이동 계획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동 좌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현재 이동 계획이 이 move types 중에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그 move types 에 맞는 다음 위치 값을 이 dx랑 dy 값을 찾아서 다음 위치 값을 설정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썬 nx랑 ny를 초기화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바로 이렇게 nx랑 ny 값을 이동 방향에 따라서 여기에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렇게 찾아진 nx에 따라서 즉 다음 위치에 따라서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로직이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획서의 모든 이동 계획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동을 수행한 결과를 출력하면 그게 정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c++에서는 먼저 nx랑 ny를 초기화해준 다음에 실제로 반복문 안에서 이동 계획을 확인을 해서 nx랑 ny 값을 실제 다음 위치 값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이러한 nx랑 ny 값이 공간을 벗어난다면 무시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x랑 y 값을 갱신 시킴으로써 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과 java를 이용할 때는 하나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의 정수가 들어온 뒤에 그 다음에 한줄로 구성된 문자열이 주어진 다고 하면 이렇게 정수를 입력받은 뒤에 문자를 받기 전에 버퍼를 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또한 한줄의 문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반드시 넣어주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까지 유의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상하자국 문제의 파이썬 코드 그리고 c++ 코드 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바코드는 발표 자료에 넣기에 너무 길어서 제가 기터브에 올려놨으니까 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바코드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퍼를 비우는 부분이 사용이 되고요. 나머지 로직은 이렇게 c++ 코드와 정확히 동일하며 문법만 자바코드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구현 문제 유형 의 개요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바로 시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각 문제 같이 한번 문제 설명을 읽어볼게요. 정수 n이 입력되었을 때 00c 00 00 초부터 nc 59 59 초 까지의 모든 시각 중에서 3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을 입력했다고 하면 00c 00 00 00 초부터 1시 59 59 초 까지의 모든 시각 중에서 즉 모든 초 중에서 3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00c 00 00 03 초 는 이렇게 3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00c 13 30 초 는 또 이렇게 3이 두 개나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세야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이 두 개는 둘 다 3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면 안 되는 시각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시간 제한이 2초 구요. 정수 n은 당연히 하루는 최대 23시 59분 59초 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n은 0부터 23 사이에 정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n시 59분 59초 까지 모든 시각 중에서 3이 하나라도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여러분들만의 코드로 작성해 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그럼 문제 해설 문제의 아이디어는 그냥 가능한 모든 시각의 경우를 하나씩 다 세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씩 일일이 다 센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완전 탐색 문제 유형으로서 구현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는 86,400 초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는 이를 충분히 금방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면 약 86,000 정도 의 8만 6,400 까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컴퓨터는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이턴을 이용했을 때 약 1초에 2천만 번 정도의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만 6,400 까지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경우의 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각을 00시 00분 00초부터 그냥 1씩 증가시키면서 매순간마다 3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완전 탐색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완전 탐색이란 Brute Forcing 이라고도 부르며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사해보는 탐색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파이썬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h를 입력을 받은 뒤에 이 i는 0부터 h까지 1씩 증가하도록 합니다. 자 그때 매번 j 또한 이 j는 여기에서 분을 의미합니다. 이 분 또한 0부터 59까지 증가하고 이제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j가 증가할 때마다 이 k 또한 마찬가지로 0부터 59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k는 초가 됩니다. 파이썬 상에서 이 시분초 안에 3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세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시분초를 그냥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서 더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분초를 그냥 쭉 이어서 나열한 문자열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자열 안에 3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3이 포함되어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카운트값을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뿔뿔로도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자 다만 시뿔뿔에서는 이렇게 시분초를 모두 문자열로 만들어서 더하는 방법은 다소 코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문자열 처리를 이용하는 방식 대신에 시분초를 매개변수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별도의 체크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자 이렇게 h가 들어왔을 때 이 h의 1의 자릿수가 3인지를 검사하고 혹은 이 m의 즉 분이 들어왔을 때 그 10의 자릿수 혹은 1의 자릿수가 3인지를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마찬가지로 초 또한 10의 자릿수와 1의 자릿수 중에서 3인게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시각에 3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 아월 같은 경우는 최대 23까지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0의 자릿수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c분초가 들어왔을 때 시각 안에 3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크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시각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매 시각마다 3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바콜을 또한 확인해 볼 건데요. 자바도 이렇게 c랑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 문법만 자바 형식에 맞게 작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로 선언된 메인 메소드 안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이 함수 또한 마찬가지로 스태틱으로 선언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시각을 확인하면서 시각 안에 3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마찬가지로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실 정원은 체스판과 같은 8x8의 좌표 평면이라고 합니다. 즉 2차원 공간입니다. 자 이때 이러한 정원에 한 칸의 나이트가 서있다고 해요. 이 나이트는 일반적으로 체스에서의 나이트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L자 형태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이것은 장기에서 마와 또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위치에서 수평으로 두 칸 이동한 다음에 수직으로 한 칸 이동하기 혹은 수직으로 두 칸 이동한 뒤에 수평으로 한 칸 이동하기 이렇게 두 중에 하나로 특정 위치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8x8 좌표 평면 상에서 나이트의 위치가 주어졌을 때 나이트가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출력하면 되는 게 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때 왕실에서 행위치를 표현할 때는 숫자를 쓰고요 열 위치를 표현할 때는 a부터 h까지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c2라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행렬상에서 2,3 위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빨간색깔로 처리된 6가지 위치로 이동할 수가 있으니까 6이라고 출력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이렇게 a1이라고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위치에 나이트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두가지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또 전형적인 시뮬레이션 그리고 완전탐생 문제 유형 이면서도 2차원 좌표를 이용하는 구현 문제 유형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행시간 제한은 1초 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를 진행할게요.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구현 문제 유형으로 그냥 단순히 요구 사항대로 충실히 구현할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를 위해서 특정 위치에서 이동 가능한 나이트의 8가지 경로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매번 각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용해서 8가지 방향에 대한 방향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본 문제에선 이렇게 특별히 2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dxdy 따로따로 2개의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방향 벡터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가 들어왔을 때 이 두 번째 위치의 문자를 숫자로 바꾼 게 바로 나이트가 존재하는 행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컬럼 위치는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그 값을 아스키 코드 형태의 값으로 바꾸고 이제 그 값을 이렇게 문자 a를 아스키 코드로 바꾼 값을 빼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 1을 더해줌으로써 컬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8가지 방향들 이제 이 원소로 들어가 있는 튜플들 각각이 하나하나가 다 방향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그 다음 위치 값이 체스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C++에서는 이렇게 DX와 DY를 따로 정의하는 게 더 간결한 코드 작성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방향을 정의한 뒤에 마찬가지로 문자열 형태로 나이트의 위치를 입력 받은 뒤에 이렇게 ASCII 코드 값을 빼주는 방식으로 이 행과 열의 위치를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가지 방향을 각각 확인한 다음에 해당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체스판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로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ava의 경우에는 C++ 코드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이렇게 문법만 Java에 맞는 형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Java에서는 스트링 객체가 있을 때 character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인덱스의 문자를 하나씩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로직이 C++ 와 완전히 동일하게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실의 나이트 문제까지 풀어보았 고요. 왕실의 나이트 문제는 전형적으로 2차원 공간이 등장하는 문제로 2차원 리스트 혹은 2차원 배열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구현 유형 문제입니다. 이어서 문자열 자정열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된 문자열 입력으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때 모든 알파벳은 이 알파벳끼리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이어서 출력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숫자는 또 숫자끼리 더한 값을 이어서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여기에서 이 숫자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0부터 9까지의 디지트값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접하실 때는 수와 숫자의 차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숫자는 100, 1000, 700 이런식으로 구성되는 실제 정수와 같은 그런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숫자는 0부터 9 사이로 이렇게 한 글자로 구성된 숫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즉 숫자라고 하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중에서 한 개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k1, ka, 5, c, b, 7 이라고 문자율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문자끼리는 문자를 정렬한 값을 출력하고 이제 그 뒤에 1, 5, 7을 더한 값인 이 13을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수행시간 제한이 1초고요. 메모리 제한은 128메가 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마찬가지로 각자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어서 해설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구현 문제이기 때문에 요구사항대로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입력되었을 때 하나씩 문자를 확인하며 숫자인 경우 따로 별도의 변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해주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인 경우에 이제 이거는 별도의 리스트에 각각의 알파벳을 담아준 뒤에 이후에 리스트에 담긴 알파벳은 알파벳 단위로 오름차순 정렬한 뒤에 쭉 나열해서 출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숫자값을 더한 합계를 뒤에 붙여서 출력하기만 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로 한 줄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알파벳인 경우에는 리스트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정수형 데이터로 바꾸어서 이 value 값에 더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정렬한 뒤에 이제 숫자가 하나 이상 존재한다면 이 value 값이 0보다 큰 수겠죠. 그 경우에는 문자열로 바꿔줘서 이 문자 리스트 뒤쪽에 붙여줄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공백 없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자열들을 그냥 쭉 일렬로 나열해서 출력하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 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별도로 문자를 담아주기 위한 연결 리스트 목적으로 벡터를 선언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자를 하나씩 확인하며 알파벳 이라면 결과리스트 에 넣어주고 숫자라면 따로 별도로 더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파벳은 알파벳 단위로 정렬해서 출력해주고 이제 그 뒤에 만약에 숫자가 존재한다면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을 이어서 출력하도록 만든 걸 별도로 ppt 에는 담지 않았고요. github 에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바코드는 c++ 에서의 벡터 기능을 위해 어뢰 리스트를 이용했으며 알고리즘 의 동작 로직 은 c++ 로 작성된 코드 와 정확히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현 유형의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